새로 출범한 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앞으로 논의할 범죄 유형 등을 선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제80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다룰 범죄 유형과 명예훼손과 불법 다단계 판매, 보이스피싱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개정으로 폭력과 공갈 등의 범죄에 대해서 기존 양형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앞으로 논의 대상이 되는 범죄 양형기준 수정 범위와 내용 등을 검토한 뒤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6기 양형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전체 범죄 가운데 91.22%의 양형기준이 설정될 전망입니다.